인사는 생략할게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벽이라서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새벽의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원래 6시까지 1박 2일 동안 밤샘을 해서 정진을 하는 수련이 있습니다. 정진은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붙이면 여기까지 가서 닿았다 이 말이에요. 밀어붙인다 가서 닿았다 이 말인데 이게 가서 닿아버리다를 미치다 이렇게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그 분야의 진짜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지 아티스트가 있고 두 번째 커넥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커넥터 이게 연결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소통이고 이건 바꾼다 이 뜻인데 그냥 소통으로 예쁘게 정리해 놓을게요. 이 체인지 아티스트들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실력을 갖추며 제목이 용맹정진 마쳤습니다. 이건 새벽하고 어젯밤에 찍었던 거하고 유튜브를 구분짓기 위한 일종의 명제예요. 소제목.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짓기 알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용맹정진 마쳤습니다 하면 새벽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에 마치고 1시간 특강하고 7시에 누룽지 먹고 저희들은 일종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에 사는 식구들은 누룽지 먹는 시간을 되게 기다려요. 그런데 말이 일종식인데 간식으로 한 7개 먹습니다. 사실은 일종식이 아니야. 제가 책임지고 바통 하나는 인가를 내려줍니다. 통 중에 가장 위대한 통이 신통 위에 있는 도통, 도통 위에 있는 고통. 고통을 모르면 아름다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 위에 있는 게 밥통입니다. 밥통이 얼마나 위대해요. 통 중에 가장 아름다운 통이 밥통입니다. 묵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새벽에 할 농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티스트가 있으면 이 아티스트들이 또 미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미치는 자리. 그걸 우리는 그 자리에 독보적인 존재다 해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의 정의를 잘 몰라요. 이 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의 흐름. 이게 바로 흐름이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게 흐를류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생명, 품자, 바람 품자. 그래서 풍류를 가지고 생명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가지고 논할 때는 이 생명의 흐름을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도예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은 또 뭡니까? 이게 돈입니다. 머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게요? 모르죠? 바로 아주마들인데. 아주머니. 아주아주 베리베리. 매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아주머니. 그런데 삶은 거꾸로입니다. 돈이 삐쩍하게 말라버렸어요. 자기만 비껴가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로 살아야 되는데 아주마로 사는 거예요. 아주마는 아주아주아주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집단인데 그냥 아주마는 아주다하기 엄마거든. 그래서 엄마의 역할만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마가 되면 돈은 없습니다. 아주머니하고 아주머니 위에 있는 분이 누구시게요? 모르시죠? 김기사 운전해 할 때 김기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모님. 아주 위대한 집단들이에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데? 너무너무 위대한 스승사자를 써서 그 분야의 대가리다. 전문가다. 이래서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님이라는 말은 하나의 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님. 합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위대한 존재가 바로 사모님입니다. 도라는 것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친 존재들이 경영하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적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이런 집단들을 아티스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용맹정진을 마쳤습니다라고 소제목은 적어놨지만 이걸 행하는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첫 번째가 나라는 건 1인칭이에요. 이 친구는 믿지 마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농락합니다. 왜요?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적어드렸듯이 생명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 돌을 정확하게 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아는 자가 정확하게 머니를 가지고 놉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녀석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카테고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도라면 세상의 흐름은 돈이라는 것. 이 돈이 머니입니다. 머니. 돈전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6g짜리 뺏짓할 때 전국구를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하거든. 이 전자가 돈전자입니다. 나라 안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돈 제일 많다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6g짜리 달 때 그 배지가 6g이거든. 그래서 전국구 어원이라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그래서 돈전자를 씁니다. 돈전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창과자를 딱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뭐를? 이렇게 쇠금자를. 그래서 창으로 금띠를 확 찔러갖고 지앞으로 땡겨오는 것. 이게 돈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쇠금, 황금 덩어리를 확 찍어갖고 내 앞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근성과 투지와 이런 의지를 지녔냐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싸움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움딱 후보는 될 수 있어요. 몇 분 정도 지나면. 8분, 10분 정도 지나면 잠깐 끌라야 돼. 쭉 쳐져가고. 처음보다만. 쭉 쳐져가. 내가 자꾸만 글 적다가. 막 누우려고 그래. 힘도 없고. 이럴수록 어깨 쫙 펴고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이걸 지우고 자꾸 적어야 되는데 이게 세게 되다 보니까 잘 안 지워줘요. 그래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한번 지웠다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말로 커버하는 거. 인물로. 정글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문 중에는 오로지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집니다. 그런데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게으른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요. 왜요? 이 공부는 금방 말한 생명의 흐름과 이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을 쉬운 말로 베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나서야 될 자리와 물러서야 될 자리 베팅을 하는 구분을 잘 못 짓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문 중에는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안 시킵니다. 믿든지 말든지인데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딱 한 번 받아 봤어요. 그림 한 장 그려주고 73억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장 수표로. 공소시효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공소시효 다 끝나서 그러면 시비 걸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법무법인팀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 중에서 장갑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천 원짜리 영수증 하나도 다 세금 처리됩니다. 그래서 도판에서 가장 정직하게 세금 결산하고 여기 서 있는 게 저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결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세금도 조그마하네.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저도 약간씩 감세하고 절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입니다.